두 소녀가 걸어갑니다. 앞으로... 아니 걸어갈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 전차를 타고 나뉩니다. 금발 소녀의 이름은 유리, 흑발 소녀의 이름은 치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치토와 유리가 걷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대체 여길 왜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까? 소녀, 종말, 여행...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는 만화입니다. 네, 이 작품 애니메이션으로 접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많아만 읽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 매치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러니 양해 바라요. 이 작품은 앞에 스토리를 요약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6권이나 되는 작품이지만 하는 것이라고는 되게 비슷하죠. 그들은 먹고, 앞으로 나가고, 자고, 생각합니다. 가끔 운 좋게 물을 만나면 오랜만에 샤워도 하고 아직 썩지 않은 식량을 보며 연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녀들이 나아가는 이곳은 거의 멸망해버린 세계예요. 뭐... 전쟁이나 그런 것으로... 인간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기의 잔해들이 널려있고 소녀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전차죠. 물론 먹고, 자고 앞으로 가는 중간중간 물을 만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경험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 도시를 탈출할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을 보거나 가끔은... 사람 비슷한 기계를 만나기도 하고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를 해체 중인 기계를 죽이기도 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물고기를 위해서 말이 통하는 기계를 여 화약을 먹는 동물 비스무리한 것을 만나기도 하고 그녀석을 무리로 돌려주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종족은 지구의 화약, 폭탄 같은 불안정한 것들을 안정한 상태로 돌려놓은 존재들 그들이 정화할 것이 없어진다면 그들 역시도 영원한 항식을 취하고 지구는 영영 죽게 되겠지요. 그리고 소녀들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목적지도 정했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말이죠. 신경은 점점 떨어지고 전차는 삐걱거리고 이제 돌아가기란 늦은 시점에 전차가 완전히 고장나버립니다. 이 절망 속에서 계속 살아가던 소녀들 그 중 치토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여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영영 멈춰설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멈추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끝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던 무기, 헬멧도 버리고 취상층까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취상층까지 도달한 그들이 마주한 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 식량도 모두 떨어졌고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치토는 살짝 후회도 해봐요. 우리는 이러는 게 옳았을까? 좀 더 일찍 되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훨씬 따뜻하고 먹을 곳도 있는 장소에 어쩌면 도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유리의 대답은 별거 없습니다. 눈이나 묻혀서 얼굴에 한 방 먹여줬죠. 이 작품은 답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었을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길을 향하다가 우연히 만난 생선이 무슨 종인지 고대 언어로 적힌 보존류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인지 초콜릿 맛의 보존식인지 그것이 초콜릿인지 아닌지 주인공은 몰라요. 그런 것의 답 따위는 유리도 모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더 이상 위에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 하늘을 장식한 것은 은하수뿐인 이곳에서 산다는 건 최고였어 라는 말만 건넵니다. 두 사람은 지금껏 올라온 도시를 보고 자신들이 챙겨온 짐을 봅니다. 조금 데울 수 있는 물 그리고 다 떨어진 줄 알았던 식량이 운 좋게 유리의 가방에 남아있던 것까지 두 사람은 그래서 물과 신경을 조금 먹고 조금 잠에 들었다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 전경만 펼쳐지고 작품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소녀 정말 여행에 대한 리뷰는 길게 할 것이 없습니다. 작품 내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건네고 소녀들의 여행은 같은 알레고리를 상징하죠. 아주 작은 개체인 인간 하나 즉 생애부터 생명체란 도대체 왜 이렇게 약동하는가 그리고 언젠가 모두 우주의 열적 죽음을 맞을 텐데 우주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팽창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작품에서 끊임없이 끝을 이야기해요. 끝은 절망과 동치로 사용되곤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끝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죠. 니일리즘이라고 부르는 그것 지구에 살던 모든 인간은 허물을 향해 달렸어요. 작품의 마지막에서 모든 생명은 지구와 같은 위치가 되고 치토와 유리가 죽으면 지구도 멈추죠. 지구도 언젠가 분명 끝이 날 테니까요. 보통 다른 작품들에서 이 멸망한 도시를 탈출하겠어 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일그림의 희망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탈출을 성공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만 이 작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비행사는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그녀는 결국 절망이 자신에게 다가왔음을 알아버렸죠. 하지만 작품에서 느껴지는 묘한 느긋함이나 절망이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묘하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비행사 같은 것도 결국 세상의 법칙 하나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회신받을 수 없는 메시지 보이저 2호 같은 것을 쏘아 보낸 이유도 몇백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지구 위에 기념품을 세우는 이유도 치토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읽지도 못하는 책을 수집하는 이유도 그리고 이 두 소녀가 최상층으로 걸어가는 이유도 모든 것이 언젠가 끝이 남을 알면서도 도저히 뭔가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것은 인간의 습성이라기보다는 온 우주의 본능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작게는 치토와 유리가 식량이 떨어져감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열량을 아끼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와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죽음이 빨리 다가오는데 왜 조금이라도 안정된 상태를 취하지 않는가 같이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위험하고 힘든 일을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작품에서 절망은 허무가 끝에 있다는 이야기와 같지만 허무가 끝에 있다는 것은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끝에 허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음 뒤에 사후세계가 있길 바라는 종교를 찾기도 하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끝에 허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삶이 곧 허무다는 동치가 아니니까요. 그래요. 작품의 제목인 소녀종말여행은 일본식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종말과 여행이라는 말이 작품의 포인트기도 합니다. 종말 위를 걸어가는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우리의 여행길 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지금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치토와 유리의 종말은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던 하늘을 보았고 가던 길에 고꾸라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리고 삶의 가장 끝에서도 즐거운 일이 생겼죠. 다 떨어진 줄 알았던 식량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이 식량이 남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치토와 유리가 오늘 죽을 것이 내일로 미뤄진 것뿐 아니냐고요? 결국 이 장면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다. 라는 끝은 받아들이 돼 그 길로 향하는 하나하나는 즐길 만하지 않은가. 이 작품은 사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치토와 유리는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걸은 여행이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훅게 믿었지만 이 리뷰를 쓰고 있는 저도 이 리뷰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과연 즐거운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특히 끝에서의 허무주의를 삶이 허무하다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더욱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소녀 종말 여행은 여러분의 여행에 조금 더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도 치토와 유리의 길처럼 조금 외롭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친구를 잃거나 남의 실패를 보기도 하면서 우울한 여정일 때도 많았지만 이 작품이 농담처럼 치유물로 불리지만 저는 정말로 치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도 그들의 여행 같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좀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죠. 리뷰가 좀 짧았지만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할 말은 정말 이럴 뿐이었어요. SF 특집을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현대 SF 특집의 시작도 은하에 죽지 않는 아이들에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서 나온 이야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 곧 삶이다였어요. 이제 현대 SF 특집도 끝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길었는데 이제 3월이니까 풍풍한 시작도 맞이해야죠. 원래 죽음의 얘기를 계속해야 삶 얘기도 하는 법이거든요. 몇 가지 가볍고 무거운 소주제들을 이야기한 뒤에 4월부터는 순정만화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